아 당근에 그런게 있어요 그게 있더라구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어쩐일로 저한테 맛있는걸 사준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오늘 제가 맛있는거 사줄 우리 달남님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맛있는걸 사주겠다고 심지어 한달 용돈이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사주겠다고 잘 안하는데 요새 우리 달남님 기적이 없잖아요 너무 기운 없고 해왔고 내가 맛있는거 사주려고 오늘 특별히 오늘 메뉴 뭡니까 비밀 이건 비밀이지 미리 받아주는게 어딨어요 서프라이즈인데 아 미리 예약 다 끝내놓으신거에요 그러면 네 제가 예약까지 끝내놨어요 식당 초배까지 다 해놨어요 우리 몸만 가면 되요 아 기대하면 됩니까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갑시다 고고 빨리 가 자 달교장님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 식당에 곧 하실 예정이시네요 아 식당은 혹시 뭐 광고나 협찬입니까 아니요 광고 협찬이 아니고 어 그럼 뭐에요 저 당근 요새 빠졌잖아요 아 당근마켓이요 아 네네 당근마켓에 여기 사장님이 미니백숙을 시식해를 할 예정이라고 알림을 한 2주 전부터 떴어요 아 당근에 그런게 있어요 어 그게 있더라고 나도 처음 알았어 네 그래서 그거 알림을 내가 딱 해놓고 알림 설정 해놓고 댓글도 남겨놓고 시식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 번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상임이잖아요 평일 시간에 시간된 사람이 저 말고 없었나봐요 당첨이 돼버렸어 아 그래갖고 그래갖고 오빠 맛있는거 해주고 내가 맛보고 그래요 어쩐지 그럼 그렇지 맛있는거 사준다고 하더라 어쩐지 아니 이게 몸에도 능이 백숙이에요 오늘 먹을게 어쨌든 꽁짜잖아요 시식이니까 근데 공짜 아무나 당첨되는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내덕이 온거잖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준거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줘야돼요 맛있게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마 가마솥에 끓이시는거 같더라구요 일단 기대가 됩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와 김치 저덜다 크게 쓸어요 아유 아유 사진도 밖에 있잖아 사장님 부점식 드신대 부점식 드신대 아니 많아 입에 못나와 딱딱이 먹어 자 뜯어봐요 버섯도 버섯도 나와요 버섯 하나씩 버섯 이거 좀 먹으러 와 여기 봐 와 이거 대박이다 김치랑 이렇게 맞다 아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네 맘둥이 삼아도 김치가 삼아도 김치가 삼아도 김치가 삼아도 김치가 삼아도 김치가 삼아도 김치가 삼아도 다 불렀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